거기 뒤에 누구야? 나 너무 막더라, 응가보여 자, 빨리 스타트 합시다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실대 자, 가자! 와, 근데 너무 세하다 진짜로 너무 세 이 층으로 올라가는 길 화장실이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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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거기 뒤에 누구야? 거기 뒤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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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나 벌써 나가고 싶다 진짜 미치겠다 누구냐? 뭔 소리야? 나도 진짜 나가고 싶다 나 진짜 나가고 싶다 마이콜 뭐야..뒤에.. 누구야..? 뭔 소리야? 너네.. 내가 뭐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다 아까 전에 차.. 혹시 걷는 건 누구냐? 누구냐가 한 거냐? 내가 너무 막 들어왔는 거 같아 내가 너무 막 들어왔는 거 같아 이건 언제부터 다 내려갔어? 안에 누구 있냐? 안에 누구 있어? 얘기해 봐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냐? 혹시 말한다? 혹시 말한다? 아기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냐? 애기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아기들.. 이거 쓰는 거 아니냐고.. 이거.. 여기 있었고만.. 근처에 있다.. 뭐냐? 너 뒤에서 뭐 하냐? 뭐 하냐? 그리 나갔냐? 그리 나갔냐? 그리 나갔냐? 뭐여? 쳐다보고 있어..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봐봐 아니.. 아니.. 그냥 밖에 있으면서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봐봐 얘기해 봐 얘기해 봐 할 말 있어? 들어가 됐어.. 잠깐만.. 나오면은.. 아까 여기 창문이었잖아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에서 아까 비쌌었잖아 맞지? 맞잖아? 이덕겨 안거 너 다시 들어갔냐? 안거 안거 다시 들어왔어 다시.. 못하냐?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왔어? 어디갔어? 저기요? 위에서 뭐해? 얘기해 봐라 얘기해 봐 아.. 잠깐.. 뭐여? 자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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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지금... 들어가질 못했다 지금 계속 입구에서.. 어디를 가든가 한번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뒤에 누구요? 뒤에 누구요? 또 뒤에 누구요? 뭐야? 나 진짜 오늘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잘못 온 것 같아 진짜로 잘못 온 것 같다 이거 내일 갈게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갈게요 여기 안에 있느니..? 여기 있냐?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면 안돼..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망갈 시간도 없어 바닥은 마루야 바닥은 마루 바닥이라고..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면니다.. 넌 앞 꼬마요? 얘기해 봐라.. 너 지금 꼬마냐? 꼬마요? 꼬마만 얘기해 봐 다시 병으로 들어갔다.. 와..이거 어떡해.. 자빠질 수가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뭔가.. 저게 빼꼼 쳐다봐서.. 뭐가 움직인다.. 잠시만요 뇌 잘 못들은거지? 집사2라운드 집사2라운드 뭐가 쳐다봤어? 집사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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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서 돌아다니냐? 집사2라운드 너 꼼아냐? 집사2라운드 집사2라운드 얘기해봐라 집사2라운드 무슨 말을 하던가 집사2라운드 뭔 소리라도 내보던가 집사2라운드 내가 딱 봐도 한국 청학동 사람은 맞다 집사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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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 담요.. 밑에서 뭐가 아마 올라오는 거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장난 아니야.. 뭔지 몰라도.. 엄청 뭐가 쏭이 났어 지금 현재.. 뭔지 몰라도 엄청 쏭이 났다고 지금.. 밑에 저기서 뭐 이상하네 여기.. 밑에 저기서.. 지금 나를.. 여기 입구에서부터 나를 못 들어오게끔 지금 계속 장난질하면서 나가라는 거야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넌 누구냐? 넌 누구요? 넌 누구요? 여기 해봐.. 사람이냐? 사람이냐? 얘기해봐.. 사람이냐? 사람이냐? 얘기해봐.. 또 흙한거 뭐예요? 또 흙한거 뭐예요? 또 흙한거 뭐예요? 다시 왔네? 아까보다 형체가 더 약하네.. 아까보다 형체가 더 약해.. 또 흙한거 뭐예요? 진짜 도대체.. 여기 누가 손 땡긴것 같아요.. 어떻게 흙하는거야.. 이거.. 또 흙한거에요? 또 흙한거예요? 또 흙한거예요? 또 흙한거예요? 누가 나가서 나 손 땡긴 것 같아 누가 나가서 나 손 땡긴 것 같다니까 진짜로 얘기해 봐 얘기해 봐라 나 손 땡긴 것 같아 나 손 땡긴 것 같아 나는 자꾸 밀쳐내려간 것 같아 밀쳐내는 것 같아 밀쳐내는 것 같아 뭐시뭐시? 분진사바 어디있어? 고다마스? 분진사바 누구세요? 누구세요? 무서워 죽겠네 저 액정아 왜 따르시는거야? 저 소리나세요 저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주자크? 니 주댕이 자크나? 체웃새끼야 주자크 없는 낙지새끼야 초장에 갔다가 다 비벼서 한 마리에 꼴만 넣을려고 한께는 무사 죽겠구만 근데 나 못 말할 때 이렇게 징징징 울리는 소리 못 들었어 doctor 내가 이곳에 설탕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니.. 나 여기가 어디에 있네? 진짜... kalau 미션은 소리 없었고 말해 미션은 소리 음.. 너한테... 뭐 해꼴asting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여기가 정해주세요 나 여기가 조용히 해 내 밑에다가 내 밑에다가 너한테 해꼴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방금만 나갈게 알았지? 대답 조용히 잡아 나가야돼? 들어간다 아 뭐야? 운동화? 뭐야? 운동화가 거기 있어요? 여기 안에 있냐? 너 여기 안에 있는 거 안다? 혹시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아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아 이런 2분이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이런 2분이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뭔 소리야? 소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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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있다? 누구냐? 누구냐? 누구야? 어? 뭐야?! 어??? 뭐야??? 교사 montcómo 아 뭐야??? 어??? 아아아아 Tirul 도망가면 안된다.. 누구야? 뒤에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빨리 얘기해 누구야?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 너 사람 아닌가? 사람 아닌가? 도망가면 안 돼 제발 소리난다 계속 계속 뭔 소리난다 계속 뭔 소리난다 도망가면 안 돼 맞다 나 안 했냐? 얘기해 봐 내가 얘기 도와줄게 할 거 있으면 내가 해주마 뭔데? 뭐가.. 지금 성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성이 너무 많이 났어 얘기해 봐 얘기해 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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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장 가지마라.. 가지마.. 자꾸 갈랑하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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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보았냐.. 의장 밑에 아직 있다.. 의장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빛을 줄여서 들어가보자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뭔 소리야? 얘기해 봐라.. 또 가버렸다.. 또 가버렸다.. 어디 가운거야?! 여기도 없어요 지금 여기도 없어 분명히 내가 봤을때 분명 봤거든 머리카락 단발정도 돼 있었어 여자란 소리지 근데 얼굴을 못봐가지고 솔직히 여잔지 남자인지는 모르겠다 일본 남자들 보면 머리를 많이 길고 댕기더만 어이.. 주작충들아 저 창문지가 3개가 어떻게 찢어지냐? 내가 어디 도망가도 안 했다 이런거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안 도망가고 카메라 계속 앞으로 비쳤다 이래도 우리 방송이 주작이냐? 저걸 어떻게.. 대기 다시 왔다 너 문 뒤에서 다시 뭐하냐? 문 뒤에서 뭐해? 내가 간다 가지마라 가지마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썩이 났냐? tir 너 말 어떻게 알아 먹었어 나는 어떻게 알아 먹어 그냥 문 끊는거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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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꼬마지? 꼬마지? 너 꼬마지? 그리 간다 두 개 꼬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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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진짜 뭔 소리야? 잠시만, 잠시만 봐봐 안에서 소리 나는 거잖아 맞지? 계속 안에 있어 지금 끝에 누구요? 2층으로 뭐하나 올라가는 기운을 느꼈다 얘기해봐 위에서 뭐하나 내려온 거 봤다 깜짝이야 뭔 소리? 뭐야? 나를 완전히 똥개 훈련시키구나 의지의 한국인이다 저기서 내가 내려온 거 분명히 봤거든 기운 자체가 아닌 게 틀렸어 바닥으로 훅 내려가는 기운? 방안 하나 남아보자 왜 뭐가 들어온 기운이 있었어? 올라가는 기운도 있고 내려가는 기운도 있고 뭐야? 올라가는 기운이 있었잖아 바닥으로 올라왔어 아까 지금 저기 있잖아 밑에 층이였어 보컬리도 다 일목마리네 뭔 소리야? 누구야? 가만히 있어 어딨냐? 뭔 운들드는 소리 안들려요? 무슨 운들드는 소리야? 누구야?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누구야? 뭐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들어와 안되겠어? 여기하고 여기 밖에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있냐? 뭐야..? 분명히 이 방에서 들렸는데..? 소리가 멀리 들린다니까..? 자꾸.. 숨어만 당기지 말고..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가길 바라냐? 내가.. 너희들 공간에 내가 잘못 들어왔어? 얘기해봐.. 내가.. 너희들 공간에 잘못 들어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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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우리가 사는 집도 누가 부시던가 뭐하던가 그래 봐 이것 때문에.. 성이 났구만 그래서.. 왜 올라올라게 했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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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세.. 갈수록 여기가.. 기운이 자꾸 더 세죠 지금.. 가뭄 갈수록 계속 더 그래 한 번만 갔다 가고 안 돼요.. 진짜 나갈게요 소리나..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진짜 미쳐버렸다.. 진짜 미쳐버렸다.. 진짜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왜 안 돼..? 뭐야.. 아직 있는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아까 집에.. 이 옷은 여기 걸려있었잖아 머릿속도.. 발끝까지.. 또 오겠죠? 나갈게요 그만 좀.. 아까쯤에 봤던게.. 이건가 비어.. 난 이렇게 보고 가갖고.. 가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녕..